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최영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귀남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합니다.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 부결에 대한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례안 반대표를 던진 교육위 소속 장규석, 원석일 의원이 청소년 인권을 존중하는 당 강력을 어긴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당 내부에서는 징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청소년 인권을 존중하지 않을 의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 너무 지나친 해석이고요. 학생인권 조례안 논란이 된 것은 그것이 우리 여러 시민사회 학부모, 교원단체, 종교교회에서 걱정했던 대목들이 좀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대목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고 예컨대 동성애 같은 것들을 조정하는 우려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있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학생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모든, 그러니까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꼭 민주당 의원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건 한국당 의원들도 따라야 될 덕목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제를 떠나서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부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민주당도 지금 도내 여러 여론들, 여러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또는 학부모, 교원단체 여론을 들어서 그 의원으로서 소신투표를 한 거거든요. 그건 더구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걸 부기를 지켜라는, 찬성하자는 당론을 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가지고서 징계할 근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만일 징계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것도 좀 상당히 전례 없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이미 이야기하고 있지만 교육청에 가보면 학생의 인권조례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학생의 인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학생들 간의 폭력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학생들이 내 권리가 소중한 만큼 남의 권리도 소중하고 또 내 공부방법이라든가 나의 외무라든가 이런 것들로 시비를 걸지 않고 놀리지 않고 때리지 않고 왕따시키지 않고 이런 어떤 책임, 나의 권리와 나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권리, 책임 그런 권리와 책임 문제를 좀 더 분명히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조례였다면 내용이 달랐을 텐데 이게 지금 걱정하는 몇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그 걱정 때문에 된 것이지 청소년 인권을 존중하지 않아서 이걸 안았다고 한다면 그나마 세계 토픽감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변호사님께서는 징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당원 당규에 보면 약자, 소수자 특히 청소년 인권 보호에 애를 써야 한다는 강령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원, 특히 의원들을 징계하는 것은 당의 윤리 규정에 어긋나야 되거든요. 윤리 규정에 보면 품이 손상하거나 당의 어떤 지침을 위배했을 때 그런 경우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분은 당론을 정하지 않았거든요. 의원들에게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또 실제로 도의원들은 도민들의 선출된 권력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찬성하는 쪽에서 당령, 강령 위배를 이유로 징계, 운운하는 얘기도 참 그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징계 절차는 매우 낮고 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의 소신도 들어보면 찬성과 반대가 아주 참여하게 대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도 그리고 또 학생의 권리만 있고 또 의무가 없이 오히려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교권이 무너질 우려도 있다라는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얘기하는 건 역시 도의원에게 부여된 소신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걸 이유로 징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존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꼽히는 보도 연맹 사건 관련 사형 판결로 확살됐던 이들이 69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이번 재심이 가져온 의미와 함께 앞으로의 다양한 방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 보도 연맹 사건 하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꼽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인 팩제를 좀 짚어주시죠. 해방 직후에 상당히 우리 사회 좌우 충돌도 있고 사실은 거의 내전 상태의 문제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유활동이라든지 공산당 당시 활동했던 분들을 나중에 보도연맹이라는 것으로 이승만 정부가 이걸 가입시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입해서 이게 전국에 있었고요. 지금 보도연맹 사건이라는 게 마산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전국 곳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규모가 이렇게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 마산 지역은 그렇습니다. 저희 어릴 때, 어릴 때 이웃이 이렇게 당했다는 이야기를 간혹 듣고 했습니다. 보도연맹 모열에 갔더니 트럭에 실어서 어디로 데려갔다든가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사건이 이제 이번에 재심의 집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당시 마산 지역은 그랬습니다. 1950년 7월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쟁이 6월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남침을 해서 사실은 마산은 거의 무학산 위까지 넘어까지 이렇게 북한군이 데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당시에 상당히 이제 저 이런 안보 위협이 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 이제 이렇게 보도연맹에 가입됐던 사람들 한 4, 500명을 이렇게 갑자기 소집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마산의 시민극장에 소집을 해서 7, 8월 사이에 소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영장 없이 모두 체포해서 마산형무소에 전부 수감을 했습니다. 수감을 한 뒤에 마산지구 겸 고등군법회의에서 군법회의죠. 일반 법원이 아니고 그의 8월 18일 이들 가운데 141명을 국방경비법 이적제로 사행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마산 육군 헌병대가 바로 그날 이들을 전부 사행 집행했던 사건입니다. 정말 희생자가 141명 참 많았던 만큼 마산 창원분들에겐 이 사건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일 텐데 변호사님도 고향이 좀 마산이시죠. 그렇습니다. 이번 재심 결정 감정이 좀 남다르시겠어요.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느끼는데 첫 번째는 만시지탄입니다. 그 69년 동안 슬프고 안타까운 그 유족들이 그 억울함을 말도 못했던 그 세월이 본인들의 희생도 희생이지만 그 뒤로 그 슬픔을 나눌 수 없었던 그 세월이 정말 안타깝고 이제라도 그 억울함이 풀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는 점에서는 참 반가운 일인데 만시지탄이고요. 두 번째는 전쟁의 시기에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런 전쟁 특유의 현상들이 앞으로 전쟁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전쟁이 나면 지금 그렇잖아요. 이 사건도 결국은 좌익을 했던 분들을 원래 그 소속인데 전쟁이 나서 혹시 뒤에서 내부에서 이렇게 혹시 저쪽을 이적 그러니까 도와줄까 봐 그냥 일거에 제거해버린 거잖아요. 전쟁 때는 다른 목소리가 용납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죽을 죄를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이적이라는 이유로 그냥 사용을 시켜버리잖아요. 전쟁의 참상, 전쟁의 안타까움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느껴지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더 크게 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렸을 적부터 이 얘기를 좀 들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소식 듣고 어떠셨습니까? 예, 마마 우리 이웃에서도 이런 희생자들이 있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참혹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산에 모악산 그리고 진동까지 이제 북한군이 다 들어왔었죠. 그리고 이 마산을 둘러싸고 이쪽 지역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여항산이라는 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미군들이 가땜이라는 영어로 말하자면 아주 욕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 산 이름이 아직도 어른들 사이에서는 가땜이 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전쟁 때 정말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인 학살이 비단 이런 지금 보도연명 사건뿐 아니라 또 공산군의 이렇게 경찰 가족이라든가 또 선량한 시민들은 학살 사건도 있었고 해서 굉장히 복잡한데 어떤 그런 기록들이 상당히 전쟁을 통해서 우리 화면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분들이 참 많았고 그 참상의 말로 이루 말할 수 없었을 텐데 지금 그런 아픈 기억들 하나하나를 다시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 같고요. 어릴 때 느꼈던 그 역사의 사건이 새롭게 재판을 통해서 과연 기록이 얼마나 상세하게 남아있을지 그게 이제 상당히 하나의 장벽으로 여겨지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당시에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중요한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라도 좀 재심이 이루어져서 정말 다행인데 사실 이 재심이 희생당한 지 69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뒤늦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제 법의 문제 그리고 시기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법의 문제를 놓고 보면 이게 국방경비법 위반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을 하고 1948년에 7월에 재헌절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미군정이어서 법을 미군정이 만듭니다. 그게 국방경비법인데 이게 이제 1962년에 우리가 군형법을 만들면서 없어졌는데 거기에 보면 이적제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시에 적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죠. 적에게 물자를 제공한다든지 집을 제공한다든지 이러면 이 법이 무시합니다. 적에게 군함, 물자 제공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냥 무식한 주황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사형에 처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이 법이 살아있는 한 판결을 하는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이 법이 이제 절차적으로 문제가 민간인이 군사재판을 받게 하는 군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그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사람을 체포하려면 그렇잖아요. 영장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런 영장도 없이 체포해간 절차적 문제가 굉장히 크고 또 일종의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걸 재심을 받고 싶은데 이때까지는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받으려면 그 판결 내린 그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조였다거나 그런 것이 별도의 형사 판결에 의해서 유죄 판결이 나야만 그 재심을 받아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재심이 어려웠는데 과거사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발족이 되면서 거기서 이 사건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이 납니다. 그 결정이 난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이렇게 재심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진실화해 위원회의 역할이 참 컸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찰에서 항고한 이유가 이런 대목인데 재심 결정이 되려면 이게 재심 결정이 재심을 다시 하게 되는 근거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원지법 마산지의원이 2014년에 재심 개시 결정을 하면서 그때 이야기한 바도 있는데 재심을 개시하려면 원칙적으로 수사기관과 기관 등 범죄에 대해 확정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또 이미 공소시회가 지난 확정 판결을 받는 것도 불가능한데 이런 데 지금 이게 진실화해 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사실 법에서는 어떤 다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진실화해 위원회의 결정,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결정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은밀한 법치와는 다르지 않느냐라는 이런 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실화해 위원회의 결정으로 진실화해 위원회의 결정으로 진실화해 위원회의 사실은 법조인으로 구성된 건 아니거든요. 법원의 검찰이나 법원은 법조인으로 법의 원칙에 따라서 판례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인데 그렇게 전문적으로 법에 따라서 법치에 따라 진행돼야 될 것들을 진실화해 위원회의 결정의 근거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마 검찰의 항고가 항고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 조선시대의 역사를 봐도 사화가 존재하잖아요. 어떤 임금이 들어서면서 반대 세력들을 다 삼족을 멸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그러다가 다른 정치 세력이 와서 또 신문을 한다고 하잖아요. 때로는 반대해서 부관참시도 하고. 그런데 이제 법적 안정성을 놓고 보면 확정 판결이 나야만 재심이 이루어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분명히 위증하거나 또 위조된 서류를 제출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가 없고 그리고 당사자의 증언을 들으려고 해도 돌아가시고 나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멍해와 군례는 대를 이어서 계속하기 때문에 죄인의 군례가 되잖아요. 이걸 풀려면 결국은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이 법이 약간 법적 안정성으로 체계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사위원회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만약에 이런 사유가 된다면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우리 법에도 보면 확정 판결은 심사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재심 사유로 볼 만한 게 있을 때는 확정 판결된 사안이라도 이렇게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근거로 이렇게 재심 사유가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서 관련자가 없어서 신원해 줄 수 있는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리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런 제도가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법적 안정성을 해치더라도 이번 재심 결정이 맞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길이를 예외적으로 열어놓은 건데 여기에 69년 만에 이 길을 탄 거죠. 사실 이번 재심이 간대 의미가 큰 게 당시 마산형무소에서 희생됐던 다른 민간인들의 억울함도 풀어줄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도 있는데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70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지금 이번 사건에서 상당히 재심 결정을 이끌어낸 분이 누구시냐 하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경남유족회 노치수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 선친이 노치수 회장이 만 4살 때 이런 일을 당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마산지원에서 5월 23일 날 첫 재심 재판이 열리는 대상자가 모두 7명입니다. 7명인데 한 4, 500명이 희생됐지만 그 기록들이나 그 기억들을 정확히 되살리는 것이 너무 시간이 지나서 조금 그 점이 아마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에 후손들의 기억으로 남아있고 하면 그 기록들을 좀 더 정확히 기억을 되살려서 워낙 가족사에서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기억들이 선명하게 남아있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웃들이 같이 당했던 이웃들이나 이걸 통해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 당시에 이 사건으로 분명히 희생됐다고 하는 것들을 정확한 기억이 없더라도 정확한 기억과 정언으로 이렇게 복원할 수 있어야 될 테고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지금 진행되는 재심 사건과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지금은 여기 사라졌습니다만 제가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이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 중에 이런 기록이 남아있으면 기록이 남아있으면 연자자라 그래가지고 육군사관학교를 간다거나 또는 군 장교가 된다거나 공무원이 된다거나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들이 입었던 2차 피해 같은 걸 복원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재심이 될 텐데 어쨌거나 중요한 점은 그 70년 지난 사건에 대해서 그 가족들, 후손들이 얼마나 정확한 기억이나 기록이나 이런 정언들을 가질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재심 사건과 똑같은 어떤 효력을 보느냐,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림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래된 사건인 만큼 증거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재심, 희생당한 분들과 그 유족들의 한을 좀 풀어줄 수 있을까요? 예, 과거사법에 보면 국가의 보호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결정이 나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분들은 국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사실 최근에 5.18과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망언이라고 하죠.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가짜 뉴스를 통해서 아직까지 살아 있거나 또는 그와 피해를 공유한 유족들이 있는 그 상태에서 그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목도되고 있단 말이에요. 비록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연자나 기타 여러 가지 말도 못하는 피해를 당했던 분들에게 떳떳하게 그렇지 않았다, 억울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밝혀줌으로써 또 국가가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국가의 폭력에 의한 억울한 희생자는 더 이상 없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자리 잡혀야 되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런 것도 국가가 나서서 재심을 권고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유족들이 용기를 해서 늦게나마 시작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사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정되어지거나 바로 잡혀지게 되면 우리 사회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유족들이나 관계자들을 두 번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재심이 간된 의미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의 공권력과 폭력, 더구나 전쟁 시기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 아니었습니까? 잘못하면 정말 어느 쪽 총알에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당시에 국가 공권력에 의한 듣구나 경찰과 또 헌병 이런 데서 체포되어서 수감되어서 또 사형 집행까지 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에는 폭력이고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역사, 국가라는 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역사가 지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근데 지금 6.25 때 돌아가신 전사자 유예도 발굴하고 다시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행자도 기리고 마찬가지로 그때 이렇게 이런 국가적 폭력으로 어떤 폭력으로 억울하게 시행된 사람들 또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입었던 피해들 이런 것들을 다시 고쳐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겠죠. 이번 재심 결정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영화 제목이 떠오릅니다. 시대의 흐름에 이제는 억울한 죽음의 이유가 해명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